진짜 배신은 이런 이야기를 어느 방송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많이 알려진 김현정 CBS라디오 인터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지는 것입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CBS라디오의 김현정 인터뷰일 겁니다. 여기 나갈 수 있는데 했는데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정권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안 하지만 왜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정권을 여러분들 얻으려면 정권을 지키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되고 선거가 투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특수동 검사를 오랫동안 해온 한동훈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자신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팬덤도 있고 왕팬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나 간에 두 사람도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데 국민들의 참정권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지난 4월 10일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이고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를 하에서는 국민의 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오 지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국힘당은 정권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선거가 무너진다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 하고 당신들은 다 이미 정권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변화가 필요하고 민심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내 안 되는 다 이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2020년도 총선 이후에 4년 동안 노력을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해 가지고 다 밝혔지 않습니까 선거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희연 거짓말을 다들 하는 겁니다. 이 양반만 이번에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 입을 다물고 나머지 제 세 사람들은 당대표 후보들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하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 후보의 연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그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면 상당히 젊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뭐죠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에 소망이 참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그 선거 문제 입을 다무니까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밀어 주겠죠 밀어주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밀어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즉합토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배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성분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누구도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제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돼서 안 된다 그건 뭐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하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외쳐봐야 홍준표 시장도 선거를 반듯하게 치르는 문제에 입을 다무셨기 때문에 그냥 당원과 관계없이 국민과 관계없이 모든 주요 선거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제조 생산 발표하는 쪽으로 다 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 주범이 얼치기 잡하고 뭐고 이야기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뭐 식자청 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입을 다물었고 뭐 이번에 한동훈 씨 아마 될 겁니다 돌아가는 꼬라지를 쭉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저를 뽑아 주십시오 저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뭐 30년 전에 나오셨지만 검찰 출신이고 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씨도 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금 목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야 한동훈 씨야 잘해가지고 뭐 대통령 정리하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든 뭐 그래도 뭐 나라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요식행위가 되더라도 끼리끼리 그냥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입을 다물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협조 하는 사람들은 붙여줄 거고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은 낙선될 거고 그래도 뭐 대외적으로야 뭐 나라의 선거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뭐 몇십 석 정도는 국힘당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